어머, 심지어 잔뜩했네. 정지 성공! 길 벗겨서 두 번째로는 천재. 디바이스 세트 온. 실험기기 준비되신가요? 아! 음, 있었구나. 최다즈는 정지 성공! 잠시 후, 이 타임은 전격을 분리하고 있습니다. 어! 여유가 있는 것 같다. 이른바, 이 타임은 오는 중이 되었습니다. 정지 성공! 인정 성공! 유진한 신선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적어도 전투이 정리할 것 같지만 우와! 2등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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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만 히힝 히힝 sealed 몹 DevOpsota 스턴이터를 사라졌는데요. 전원에 모두 실패할 수 있는 것 같으니 공격은 옵션으로 제공하기입니다. 전원을 보냈습니다. 공격적인 공격이 메인 상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발기 전원을 중심으로 공격하라고 생각합니다. 전원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